영주시 순흥면 내중리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를 두고 지역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소유주인 우계, 이 씨, 문중은 조경업체에 나무를 팔았고 업체는 서울로 소나무의 반출을 시도하다 나무를 지키려는 시민들에 의해 가로막혀 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주시는 문중이 산지 전용 허가를 구할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나무를 인근으로 옮겨 심고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고 해 허가를 내줬다며 서울로 반출 작업을 강행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소나무 매입값보다 적은 천만 원에 그쳐 업자가 반출을 강행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